이제는 그 엑셀 VBA 매크로 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안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안 설정은 엑셀 옵션에서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리본 사용자 지정이었는데 이번엔 왼쪽 아래 보이시죠? 보안 센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안 센터 설정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안 센터 설정 화면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 매크로 설정을 옆에 활성화해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매크로 설정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든 매크로 제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는데 알림 표시가 있고 세 번째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크로를 안 한다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매크로 포함이긴 포함인데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두 번째 또는 네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크로를 사용 안 하긴 안 하는데 알림을 표시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실행하기 전에 알림이 떠서 확인을 하면은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매크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4번 모든 매크로 포함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엑셀에이 코드 자체가 어떤 위험성 있는 바이러스 관련 코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권장인지 안음이지만 만약에 저는 회사에서 사내에 있는 망을 이용해서 이용했거든요 사내에서만 쓰는 파일이라면은 바이러스 위험성이 없으니까 모든 매크로 포함을 해서 자유롭게 이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번 또는 4번을 쓰는데 매크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4번 또는 인터넷 외부에 다른 파일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2번을 이용하셔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또는 4번을 이용하시면은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안 설정을 2번 또는 4번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PPT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매크로 파일 확장자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엑셀 매크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파일들 확장자랑 다른데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아마 XLS 또는 XLXX 이런 확장자를 보실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XLSM입니다 끝에 뭐죠 문자가? 열파벳 M이 들어가 있죠 이거 뭐냐면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기 전에 끝에 어떤 파일명 점 XLSM이라고 하면은 아 코딩이 포함된 파일이구나 그래서 여기 그림이 보이실 텐데 그림 보시면은 느낌표 표시 있는 게 뭐냐면은 XLSM 파일일 거고 매크로 코딩이 포함된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딩이 포함된 안 된 일반 파일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XLSX를 많이 쓰는데 XL 통합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딩 불가능한 문서의 어떤 그림이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개의 차이점은 느낌표 표시가 확장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엑셀 매크로 VBA가 들어간 파일을 작업한 다음에 저장할 때는 항상 엑셀 SM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확장자 애들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안OH! 너네들! КОМ! 후어엘 에어뜻어 enfants 귀엽다 24 13 15 15 15 15 15 15 16 17